승관이 노래 부른다. 승관이 지금 씻고 있거든요. 들렸나 모르겠네. 요즘 그거 봤어, 넷플릭스로. 어? 그거 뭐지? 오늘도 사랑하긴 뭐지? 뭐지? 아, 오늘도 사랑스럽게. 은우 나와가지고 봤는데 강아지 뭐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그걸 또 오사게라고 불러, 오사게? 오사게, 오사게. 강아지 때문에 은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웹툰이라면서. 그래서 오 웹툰 봐도 재밌겠다 했어. 너무 귀여워, 강아지가.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까지는 사막까지인가 밖에 안 나왔어가지고. 더 못 봤는데. 승관이, 승관이 노래 부르는 거 들려요? 승관이 내가 위버스 라이브 한다고 했는데 까먹었나 보다. 그치. 야, 감기 안 걸렸고 지금 이거 매운 거 먹어가지고 자꾸 훌쩍이 난 거야. 물소리도 들려? 그렇게 잘 들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끌 때가 됐나 보다. 네, 지금 승관이 계속 샤워하고 있는 ASMR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뭐 또 흘린 거 같네. 문을 닫고 씻는데도 저랑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 아니, 감기가 낫는데 자꾸 또 걸리는 거 같고 낫는데 또 걸리는 거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다 괜찮아졌나? 괜찮아진 건가? 약간 싶은 정도의 느낌? 재밌네, 이거. 승관이 쇼우 ASMR. 이렇게까지 잘 들릴 줄은 몰랐네. 아무튼 아무튼 이제 우리 캐럭들 다들 딱 자러 가야지. 이제 12시인데 또 내가 이렇게 캐럭들 늦게까지 안 지울 수 없지. 다들 잘 자고 오늘 컴백 축하해줘서 아이고, 또 뭘 흘렸네. 컴백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한번 활동 파이팅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다들 잘 자고 오늘 너무 고생했고 내일도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오케이, 다들 잘 자고 오늘 나 밥 먹을 때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안녕 하나, 둘